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관인상생은 정관이 인성을 생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살인상생은 편관이 인성을 생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성이 정인이냐 편인이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고요. 그 인성이 일간을 생하느냐 다른 비겁을 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인상생 사주는 공부를 해서 학문으로 성공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정인은 직장의 명이고 행정직 공무원의 명인데요. 정관정인이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적성과 소질이 없는 것이므로 성공하지 못하는 십신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재성이 관여하는 것인데요. 관인상생에 재성이 관여한다면 인성이 극을 당해서 관인상생이 깨어지고 이목과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생존 경쟁의 논리에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의 보호를 받는 직업으로 가야 합니다. 정관정인이 장사를 할 경우를 비유해보면 공부하는 선비가 관을 쓴 상태로 시장바닥에서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체면 때문에 호객행위도 못하고 개고기라는 상품을 내놓지도 못하며 사람들과 흥정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창피해서 먼산만 바라보는 형국이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관은 어머니가 되는데요. 정관이 정인을 입부하므로 상관이 정관을 치는 것을 정인이 막아주고 정관정인은 바른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므로 인상이 좋고 친근감이 듭니다. 서로 우호적이고 친근한데요. 편인의 입장에서는 정관이 친모 아닌 계모와 같은 입장이고 편관이 정관을 보면 정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정인은 감성적이라서 조심성이 없고요. 남도 자기 마음 같다고 생각해서 긴장감도 없습니다. 편인은 이성적이고 모두 자기 가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정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는 모범생입니다. 편인은 식신을 도식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편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성이 없으면 여복도 없는 것입니다. 관성이 정인으로부터 생조를 받으면 제대로 관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편인으로부터 생조를 받으면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인성이 없으면 관성의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관성은 직장이고 자격이며 남자인데요. 관성만 있다면 남자가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일간을 생해야 남자의 사랑을 받고 직장도 얻고 승진도 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인성으로 일간을 생하지 않고 다른 비겁을 생하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되는데요. 경쟁자가 관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관인상생 사주라도 이렇게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못하면 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은 정관과 편관의 강약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치입니다. 관성이 신약한 일간을 극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인성이 관성의 충격을 흡수하여 일간을 보호해주는 원리입니다. 관인상생에서의 관은 정관과 같이 부드럽고 순한 관성 기운을 의미하고 살인상생에서의 살은 편관과 같이 양대양, 음대음으로 무정한 살기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그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인상생이든 살인상생이든 일간 옆에 인성이 바짝 붙어 있어서 유력하고 유정하다면 관성의 살기로부터 일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으로 일간이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강해지면 정반대에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식상은 손과 발, 신경세포, 도전정신, 적극적인 의지, 재물의 뿌리를 의미하되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간접적인 여자 등을 의미합니다.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되었는데 운에서 관성 또는 인성기운을 다시 만나게 되면 식상의 파괴 또는 식상의 현상으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자라면 자식이 병들거나 학업이나 사회활동에 문제가 발생하든지 남자라면 바람을 피다가 들켜서 망신을 당하고 위자료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지든지 하는 식으로 인간적, 경제적, 신체적 고난을 겪게 됩니다. 관성과 인성의 기운에 의해서 식상이 극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식상이 재성을 온전히 생조하지 못하므로 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것은 재성의 기운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성의 기운이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가라면 회사 경영이나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무리한 사업 확장은 절대 근물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서 학원, 식당, 프랜차이즈 계열의 사업을 한다면 운의 흐름이 불길할 때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되면 이상하게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현실적인 판단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는데요. 마치 식당을 창업했다면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으로만 요리를 배우는 형국입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실기시험에서는 제대로 힘 발휘를 못하는 것이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의 특성입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한 장사나 사업은 냉혹함과 총칼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진흙탕 속에 몸을 던지고 죽기 살기로 악의 다툼을 하기에는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은 너무 점잖은 양반과 같습니다. 이 명조 주인공인 임수일간이 본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월의 임수일간으로 태어난 정관격입니다. 늦여름의 큰 강, 호수 등으로 태어났지요. 조우상으로는 한여름의 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인들이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는 물로 태어났으니까 지혜로움과 총명함, 그리고 학식이 풍부하고요. 또 유연성이 있고 마음이 깊고 넓으며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수는 물의 깊이가 깊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만큼 마음이 깊다는 뜻입니다. 제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토관성이 매우 강합니다. 관성은 명예, 권력, 직장, 자식 등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매우 강하고 많다는 뜻입니다. 관이 많다는 것은 삶에 있어 관을 추구하는 형입니다. 직장이 여러 개 있다고 보기도 하고 직장이동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관이 인성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것을 관인상생객이라고 하여 벼슬사주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명주인 임수일관이 본인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주는 관이 강해 신약한 사주인데요. 관인상생객은 신약한 사주에서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직업활동이 좋고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사주의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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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